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저기부터 멋있네? 그치? 여기 산여호수가 이런 갈비가 많이 있나 봐 그렇죠 이런 갈비가 아니오? 그 시내만 있는 줄 알았지 아 이 릴매도 많지 아까도 그 첫 집 그 집하고 저 집하고 어느 집이 더 맛있어 보여? 모르겠는데 먹어봐야 알겠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기까지 내려오다니 아아..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아아..아.. 전에 누구랑 왔는지 기억이 안나네 단체로 와가지고 여보 단체로 오기로 오기로 왔어 그 저기 지하상과 팀에서 오지 않았나? 그랬을걸 그 호수 둘레를 걸었었단 말이야 사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1동, 2동 가는데 사진 잡았어 나도 기억이 가만히 안 모르는데 1동, 2동, 2동, 서울도 가고 여보 우리 어디 갑니까? 지금 산정호수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도 오래됐지? 엄청 오래된 것 같지? 기억도 없어 나도 산정호수 산정호수 빵명장 이랬는데 여기가 들려보고 싶네 빵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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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공장이 있구나 이 산이구나 산정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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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라 너무 예쁘다 날씨도 좋고 산정호수 주차장 주차장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고정지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 많은데? 일요일날이라든지? 장난 아닌데? 여기 매페소트 있어? 그렇지 있겠지 여기서 끝나고 와? 모르지 마 물어봐 구불대인데 구불대 정상? 응 만차 여기다 주차하고 가나보다 난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오는 건 좀 적응이 안되더라고 응 전방에 과속방지타기 있습니다 많이 차려 아 못자지 주주소는건 뭐야 전방에 과속방지타기 있습니다 뭐야 이거 배웠는데? 버스 주차장이네 아 아 일요일날은 걸구나 이쁘니까 한번 찍어볼까? 미루나무 버섯 아 아 하하 하하 그런데 이건 능이버섯 와 진짜 요새 이렇게 크네 지금 물에 가물어가지고 능이가 맛은 기대맞대 어머나 송이 30만원까지 들을 수 있대요 많은가 그래 응 이거는 재배송이고 아니 키로 안되겠는데 이건 오말끄러 키로에는 50만원 넘어요 지금 2등급짜리가 이거 사장님 따신거 아니죠? 이거 사장님 따신거 아니죠? 아 받아오신거지? 아유 대단해 응 능이 15만원 좀 한거 능이? 야 난 저렇게 큰 능이 처음 먹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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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? 아까 그거? 어 찍어놨어 아 아 오래간만에 와보네 이거? 옛날에는 이게 없었지 않았어? 여보 아 오 오 오 오 오 멋있어? 멋있어? 모르고 뭐 막 아니 10년만에 와봐 많이 바뀌었네 옛날하곤 틀리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여보 이거 한번 다먹을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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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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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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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 저거 빨리 비벼야 되나? 요즘 다... 아니 요즘은 비비지 않아도 된다 하던데 아... 아따 오리배 타고 있네. 다들 여보,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오리배 그 수원 유연기인가? 거기에서 탄 기억나? 어? 기억나, 안 나. 몰라, 몰라, 타겠다. 아, 이거 저거 수색보트다. 우리 이거 한번 타고 싶다. 에이, 재밌어. 아냐, 재밌다. 아, 왜냐고. 아, 재밌다. 아, 저게 쾌감인데? 아니라고, 빠르지도 않다고. 아, 저 정도면 빨라. 아이, 그 됐어. 아, 저게 쾌갈려가 안 나. 여보, 가자. 2주차장, 2주차장까지는 갈 수 있고 야, 장애인 주차장 따로 있고 2주차장 따로 있네, 3주차장까지 이름부터가 오고 싶어지는, 궁금해지는 카페인거지 뭐, 내가 봤을때는 명장이라 쓰여있잖아 분명히 명장을 받은거지, 내 허칭을 어, 자세대도 어찌 되지? 아, 잘 안맞네 이 사람 여기다 댈건가 보다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이어서 내리고 잠깐만, 여보, 어 궁리를 한 번 했죠? 내리고, 이분도 이따 댈테니 아, 갓아야, 핸드폰 갓아야 돼 왜? 그걸 안갓갓 어, 여기 있잖아 나한테 있잖아, 여보 아 아 별 많이 되지 않는데, 여보 응 먹을거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이 없는거야 다 나갔나 아 아, 난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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